수원시가 술을 파는 음식점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시작했습니다.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 음식점을 중심으로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 등을 점검합니다.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. 수원시는 집중 점검을 하는 한편 음식점 종사자들에게 PCR 검사도 강력하게 권고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예정입니다. 수원 ITV 이근하입니다. 수원 ITV 이근하입니다.